폼의 개념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개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해서 폼을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거 없는 거고요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만든다 이 뜻이에요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편집 작업을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폼이고 입력 폼, 출력 폼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할 경우에 연결된 테이블이나 쿼리에 그 내용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보고서라든가 매크로, 모듈 등과 연결시켜서 해당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보완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 안 보여주고 싶은 거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폼은 보완성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완성을 높여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쿼리와는 달리 이벤트라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폼,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쿼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바운드 폼이라고 하고요 묶여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를 언바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류, 바운드 컨트롤,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언바운드 컨트롤, 연결되지 않는 컨트롤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한 계산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화면으로 내보내기 위한 입력폼, 출력폼 맞는 거고 두 번째, 폼을 작성하기 위한 원본으로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테이블뿐만 아니고 쿼리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만 가능하면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폼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바운드 폼, 연결되어 있는 거 묶여져 있는 폼, 언바운드 폼, 안 묶여져 있는 폼 그래서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 있다 맞는 거죠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